경찰 조사에서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? 정말 죄송합니다.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.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음주운전 적발되고 경찰서 바로 오시지 않았는데 이유 있을까요? 맥주 한 잔만 드신 게 맞으실까요? 탈퇴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잡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. 위험하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